시상에는 권기찬 회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권기찬 회장님은 웨어펀드 오페러리죠. 의류 겐조, 아이그너스 위판은 대표이시도 하고 청담동 시네스 각장 바로 앞에 있는 오페라 갤러리를 또 운영하기도 하시죠. 명사신데 어서 오십시오. 아드님도 디자인의 권분수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패션 디자이너죠. 경제 부분 수상자는 축하합니다. 이해선님과 강은정인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강은정님 축하드립니다. 2016 크리에어 베스트에서 수반월드 영예 경제 부분 이해선 강은정님 두 분입니다. 이해선님께는 장강여 디자이너의 카루소, 강은정님께는 안윤정 디자이너의 앙스 의상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이제 이해선 이선님께 그 영예 베스트 드레서, 경제 부분 상의 주어졌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은 코일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마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암울의 퍼스픽 총괄 CJ 50팩 받으셨고 잠시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께서 강은정님 어서 오십시오. 함께 모시고 시상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해서 동부 브랜드팀의 브랜드 마케팅 3분이신데 가마코리아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뉴욕 등이 우리 한국 전통공예를 잘 소개했습니다. 두 분 세 분에서 기념촬영 함께하고요. 이 사진에 여러분의 박수도 지킵니다. 큰 박수를 넣어주십시오. 이해선님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 좋은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관리해주는 코웨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해선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패션이란 너무 독특하면 좀 부담스럽고 또 택시쇼가 너무 좋으면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본주의의 현 주소 같은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좋은 상을 주셔서 좋은 옷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입고 전 세계의 비즈니스 하는 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패션 디자이너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강은정님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사실 자격이 없는 제가 과분한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같이 상을 받으시는 분들께 누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상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지요. 우리의 브랜드를 특히 전통문화 이 브랜드를 잘 살려서 해외에 수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